아이스크림 왔어요.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왔어요. 크롱. 우리 가게에서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이 뽀로로가 직접 만들어준답니다. 자, 어서오서 오세요. 뽀로로, 오늘이 우리 동업 첫날인데 열심히 잘해보자, 크롱. 당연하지. 이 뽀로로만 믿으라고. 뽀로로, 크롱아.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. 아수하라, 크롱. 일출이랑 둘둘이가 오늘 첫 손님이니까 서비스도 팍팍 주겠다, 크롱. 그럼 나는 날개 아이스크림 만들어줘. 나는 파인애플 아이스크림으로 할게. 자, 그럼 이제 이 뽀로로가 나설 차례인가? 뽀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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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나는 심술만은 심술공룡 심용이 오늘은 저 친구들한테 심술을 꽁꽁 내줘야겠어 이봐 이 아이스크림은 이게 이 삼용이가 먹을 거라고 아함 맛있다 아 맛있어 아 무서워 도망갈래 이 공룡 녀석 그렇게 아이스크림이 좋다면 내가 아이스크림 미사일을 날려주겠다 크롱 받아라 크롱이 알사탕 공격 내가 이 알사탕에 당하다니 기다려라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 우와 크롱이 진짜 멋있다 맞아 맞아 크롱이 덕분에 우리가 무사할 수 있었어 당연한 건데 부끄럽다 크롱 그럼 우리 계산할게 여기 카드 9, 8, 6, 5, 0, 0, 0 잘 잊게 되었습니다 이건 서비스다 크롱 크롱아 뽀로로 오늘 아이스크림 정말 잘 먹었어 내일 또 올게 얘들아 어서와 뽀로로랑 크롱이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는데 우리가 빠질 순 없지 맞아 맞아 우리가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 다 먹어 줄 거라고 그럼 이제 주문을 받겠다 크롱 나는 포도 아이스크림으로 먹을게 나는 여러 가지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나는 그냥 양만 많으면 된다고 알겠어 그럼 이 뽀로로가 맛있게 만들어 줄게요 이건 루피꺼 포도 아이스크림 우와 정말 달콤하다 패티는 요거 주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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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뽀로로는 내 맘을 잘 알아 포비껄 만들어 볼까요 와구와구와구 와구와구와구 우와 진짜 맛있다 정말 정말 행복해 이 와리오가 나타난 이상 뽀로로 마을에 행복이란 없지 으하하하 이 헐크가 너희들을 돌려주겠다 그럼 이번에도 이 크롱이가 알사탕으로 공격을 해주겠다 하하 이런 얄팍한 공격을 하다니 알사탕은 너무 쉬운 공격이라고 아 어떡해 헐크가 알사탕을 다 피해버렸어 안되겠다 크롱 다른 공격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 크롱 크롱아 그럼 우리 이 팝콘으로 공격해 보는 건 어떨까 크롱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크롱 이 녀석들 팝콘 맛좀 봐라 어디 공격해 보시지 이 헐크가 팝콘에 쓰러지다니 우와 우리가 땅을 물리쳤어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을 땐 언제든 이 뽀로로랑 크롱이를 찾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끝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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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링 모든 자리인 스프링 스프 스프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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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 스프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